궁금하다. 발랐어 발랐어. 잠깐 잠깐 잠깐. 역할을 나눠줄게. 네. 이거 참기름 아니야? 참기름 참기름. 그거 바르면 돼. 참기름 바르고 옆에서 봐야 돼. 봐야 돼. 이제 여기다 이걸 놓을 테니까 먼저 한번 쳐봐. 쳐 쳐 쳐. 쳐. 잠깐 잠깐. 이렇게 하면 이 물을 해서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잠깐. 잠깐 잠깐. 너 목장갑을 끼고 그게 비닐장갑 끼는 거 어떻게 생각해? 아 근데 그럼 또 이게 맛이 안 돼. 자 가자. 어 잠깐 잠깐 잠깐. 이제 모아주세요. 이제. 자 자. 야. 야 말 시키지 마 봐. 근데. 이거 약간 형. 무술의 어떤 수련법이 있지 않아요? 뜨거운 밤에 손. 팍팍팍팍. 그렇지 그렇지. 철사장. 아 철사장 안 그래. 철사장. 어. 아. 아. 아 많이 뜨겁구나. 됐어, 됐어, 됐어. 내가 모아줄게. 그만, 그만. 모아줄게.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현수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고마운데, 아니야. 고마운데. 그냥 해 주지, 형. 왜냐하면 이게 설탕물이어서 농도가. 설탕물이구나.